아, 너 신경 쓰여 저도 선생님 신경 쓰여요 제 파트너가 되세요 서혜진, 자니? 파트너겠다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어요 최선 국어가 원장 직감을 열겠답니다 서혜진 선생님 워낙 출중하지 않습니까? 다들 도전자일 뿐이죠 국사본고 표상섭 선생 혹시 학교 옮겼어? 사제 컨셉 하나만으로 그 정도 폭발력이 있을까 찾았어요 강의 스킬 강사들한테는 엄청난 일을 영어 비밀이거든 아, 씨 누구 있어요?